어 선배님 손 놔야됩니다 가자 저기서 휴대폰 충전해야되는거 아니야? 전화쓰기 충전기야? 응 으어어어어어어엉 이거 미키광지 불안한 눈빛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키의그램 미키광지입니다 엑티브파크 한번 와봤어요 이 장치를 안전하게 잘 착용을 했는지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이중려줘 천천하지? 갑자기 여기로 했지? 뒤에도 뒤에도 확실하게 잘 되어있는지 잘 되어있구요 이 장치에 시도해 한번 푹 뚫어 그래서 잘 되어있습니다 액티브파크 잘림에 RBA 이제 몰래는 군대를 좀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건 쉬울 거 아니에요 이보시가 아무래도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니까 아니 밥 먹듯이 했어요 밥은 잘 안 드시더라고 밥 안 먹구만 하고 그다음에 강인사록주 출신 강인사록주 경영특례 공장에서 3년 3년 몸무게가 적으니까 제일 잘할 거 같아요 나도 비만부대 출신이라서 파이터에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운동신경으로 가는 거고 지금 찍는 사람도 경영대 의장대 출신 아 예 맞습니다 잠깐 이 친구는 군대 갔다 왔어요? 면제배지 면제배지 왜왜왜 희귀 만책변에서 재밌는 체계를 갖다가 슬픔을 만들게 저 얼굴이 입을 TV에서 해요 그런 거는 힘들고 도와주세요 이런 거는 여기서 하라고 광채형도 슬프고 이런 거는 자기 채널에서 하잖아요 그 거지 맞죠 여기서 일단 파이팅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기 무조건 예능이야 이거를 아무리 자기의 칩이라도 다 예능으로 승환시켜야 됩니다 그럼 약간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안전장치로 연결하는 겁니다 예 떨어지면 밑에서 받아주면 아 예 아 예 아 예 오 야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오 바로 저도 따라서 올라가고 예 아 두 명이네요 예 예 예 아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안 돼요 아 아 으 뛰어내면 됩니다 뛰어내면 되는데 왜 안내는거야 그게 안 부서 Tok 아 예 뛰어 내일아앙 야 하 하하 놀라지 Oper mentioned Warrior 어 아 이거 지금 시범 보여주시는 거죠? 네, 시범 보여드리는데 직원들도 올라가서 지를 수도 있어요. 아 시범 보이는 사람도 꺼려하는? 완전 꺼려해요. 저도 안 탄 지 한 3개월 넘은 것 같아요. 저 위에서 자유낙하를 한다는 건데.. 오 뭐야? 아이고.. 마치 사람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네. 선녀가 올라간거야 한국 carrot кто는 느낌있네 이거 와 이거 재밌겠다 살았어 살았어 pi 갈매가 consiste 아니 보니까 몸무게 많이 나가지고 해봐 해봐 이거 모더나가파. 이거라도 해야지. 해봐. 해봐. 해야 할만. 잠깐만. 너 그러면 사람들이 봐봐. 후배들이 이런 패기도 없고 그러면 쟤네들 왜 따라다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. 맞습니다. 해야지. 진짜로. 자, 덜덜이가 있느냐. 매일이 되느냐. 자, 방식동에 바로 가봐. 아니,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. 그럼. 쟤네들은 능력도 없고 따라다니기만 하고 아무것도 무서운 거 안 하려고 그러고. 방송에만 날라오고. 방송에만 나오려고 그러고. 처음보 하려고. 그러니까. 하면 되잖아요. 어, 해봐 빨리. 하면 돼, 하면 돼. 기분 하얀기 같은데 선배님. 너도 할 거지? 저도 해야죠 선배님. 당연히 해야죠. 지금 왜 뭐 걱정되는 거 있어요? 아구임때문에 못 버텨. 아구임. 아구찜은 좀 좋아하세요? 그럼 내가 조용히 좋아하지. 아구찜 한 대만 좋아. 오지고까지 하면 되죠? 아니 다 오지고. 그리고. 자기 목표를. 아니 근데 사람들이 구독자분들 뭘 한다니까. 쟤는 아무런 뭐 보여주는 것도 없이 구독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. 왜 그만해서 그렇게 생각해. 아 아니야. 파이팅. 도살짝 끌려간다. 긴장했다. 놀이기고 하고 좀 틀린대요. 팔이 빠질 것 같은데. 거기까지 성공한 거야. 더 올라가지. 더 올라가. 올라가. 굉장히 매력이 나있는 발은 중. 더 나있는 발 είναι. hätten 사람 vou pall도 있고. 대박이야 대박. 진짜 저 위에 올라갈 때 갈등이 엄청 많이 돼요 아 미안 이거 카메라를 안 켰네 못 찍었다 다시 해야 돼요 해병대 의장대 출신 잠깐만요 이거 페브리지 좀 뿌리고 와요 짖었네 아니 근데 뿌리는 이유가 뭐야 한번 웃겨 보려고 했어요 개연성이 없잖아 죄송합니다 자 올려 보내주세요 올라갑니다 무서워 안 무서워? 오우 선배 무섭습니다 뭐야 와 큰게 크다 도왔습니까? 알고 왔어요 아이구 감사합니다 이제 알고 왔어요 우와 자 머싱이로 박수! 하나, 둘, 셋! 박수! 진짜 재밌습니다. 빨리 해보십시오 선배님. 근데 너는 재밌었는데 영상이 별로 재미없어서 편집시켜야 되겠다. 아 선배님. 너무 잘 탔어. 다시 한번 타겠습니다. 안돼 안돼 안돼. 약간 이렇게 보니까 졸라맨 느낌도 옛날에. 졸라맨 느낌. 졸라맨 아니죠. 졸라맨 느낌. 자 올라가시죠. 졸라맨. 자 가자. 행복했다. 행복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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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킹과. 와 여유있다 여유있어. 아 이름이 껌이지. 약간 예수 그리스도 느낌도 나면서. 형 무서워 안 무서워? 살짝 무서워. 왜 놓치 아니야. 자 보셨겠습니다. 눈길을 실례. 와. 와. 어땠어요? 나쁘지 않았어? 나쁘지 않았는데. 올라가니까 약간의 공포가 있긴 있어. 아 진짜. 아 일필 있어. 아 일필 있어. 이보호씨. 아니 왜 숨어요. 아니 아니 아니. 자 잠깐만 들어봐봐요. 네. 아니 들어봐봐. 일어나봐 일어나봐. 오오. 무서워서 지린거야 아니면 물을 좀 묻히고 오신거야?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슈퍼마리오 아니에요? 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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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. 뚠. 아 이거 핫 센터. 핫 센터 정규곡. 미끄럽다 미끄럽다. 일부러 넘어지는건. 왜. 야.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했다는. 그 플랜데로 가네요. 힘이 발에 다 갔어. 자. 우리가 분명히 미끄럽다고 넘어질거라고 생각했는데. 자 바로 쭉 올라가주세요 팔이 힘이 없어 지금 어때 어때? 팔이 아파 그만! 올라가 올라가 왜 그러는거야 아쉽다 맨날 저희보고 애송이라고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얼마나 잘 버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느낌 어때? 조금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이 어딨을까 잠시만이 어딨을까 잠시만이 어딨을 어디야 어디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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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 내려갈 것 같은데 호호호호 아이고 아 나 못 내려가요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어 선배님 손 놔야 됩니다 아 우아 우와 나는 그대대로 아껴 얘는 살라고 이렇게 팔을 갔다 이렇게 우리 손을 나와 어떻게든 황채형 언제 올라갔어요 최형은 딱 저거 타는 사람인데 뛰어내려야 돼 손만 뛰고 뛰어내려야 돼 형 줄 지금 연결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점프해 점프해야 돼 점프 와 형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게 무서웠어요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게 무서웠어요 아 저기 이게? 어떤 게 무서웠어요? 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아 그래요? 솔직히 저기가 약간 공포가 돼있어 아 진짜로 이것도 만만치 않아 근데 형님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무판자에 올라가서 샌드백을 잡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거 운동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직 풀고 하셔야 돼 마지막에 한 번 풀고 너 해 그냥 마지막에 이거 하자 그래 이거 바람피실뿍신 하잖아요 괜찮아 아니 누군 바본데 아니 바보 아니야? 예? 바보 아니야? 바보입니다 아니 근데 얼간이 이름 자체를 얼간이라고 대해놓고 뭐 해놓고 왜 자꾸 그럼 제가 몸 좀 풀고 조금 있다 하겠어요 아니 지금 해야 돼 아니 뭘 하지도 않고 자꾸 사람들한테 구독과 좋아요를 강요하면 어떡하냐 우리 선배님도 저희 다 해갖고 안전한 거 확인 되면 아시죠 빨리 하라고 아까 집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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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와 이거 진짜 빡센데 아니 복부 치범 안뜩 보면 부뚝 못 깐내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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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너 unreasonable 와 대박 어 아 다시 넘겨 아니 일단 불본 못 Tree 불본 별 더 흐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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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아 바진데 빨리 와 흐로 Ep 오빠 자꾸 도망갑니다 흐로 흐로 장 흐로 그만 라고 안할걸? 네 갈건데 유튜브 функâu 아 유튜브도 안할거지 어 유튜브도 안할거지 이 친구가 그거 하기 전까지 구독과 좋아요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너 때문에 나까지가 시대잖아 빨리 올라가 이거 진짜 무서워 빨리 가봐 빨리 근데 더 짜증나는 거는 띄었는데도 내가 다 편집시켜버리는 이거 안 무서워해? 뭐? 이거? 네 원래 나 진짜 겁담이 없다니까 그럼 이런 돈은 있어요 없어요 겁도 없고 돈 없고 왜 이렇게 또 불쌍하게 리액션을 받아요 불쌍하게 미래는? 희망도 아니 리액션을 불쌍하게 받아요 현실이니까 여자친구는? 일단 다 없는 걸로 겁도 없고 그 이하도 다 없는 걸로 와 진짜 무서웠는데 바빠지 아니 왜 자꾸 화를 내세요? 하하하하하하 저거 진짜로 무서운데 와 올라간다 네 올라가는 저 친구 네 안전장비에 흠집을 내놨습니다 떨어지는 몰칸데요 여러분들 안전장비가 가짜입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는 순간 풀리는 안전장비를 지금 저희가 해놨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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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형님 진짜 무서워 가 가 가 가 아니 파는다면 되는지 알아 제대로운 건 안 돼 가 자꾸 가라고 뭐라 찍고 있었어? 예 아니 너희들 구독자 느는 것처럼 왜 이렇게 더디게 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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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게 구독자 느는 속도라니까 구독자 느는 속도처럼 아주 진짜 천천히 지지부진하게 의미가 없이 선배님 나같으면 빨리 어떻게 보여주겠다 열정이라고 그래 하하하하 나는 이런 선배가 없었어 뭐 시작할 때 이렇게 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스스로 올라왔다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광진 선배님 계속 가라고 합니다 답답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뭐 편집을 해서 짧게 짧게 나갈 수 있지만은 네 지금 몇십프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하 오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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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저 샌드백 자체가 저희가 가위로 잘라놔서 뚝 떨어질 거거든요 하하하하 어떻게 될지 몰카 리얼 몰카입니다 역대급 어 뜬다 자 자 자 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만에 안 끼면은 구독자 않는다 하나 둘 셋 아 아 구독자 안들어져 올라.. 넘어가지 마세요 어 빨리 빨리 뛰어 뛰어 뛸 때 뭐 좀 잡아야돼요? 네네 아 줄을 잡으시면 안돼요 잡으면 안된다잖아 그냥 쌩으로 뛰는데 아 쌩으로 뛰는데 하나 뛰어 아니 쌩이 아니라 등에 줄이 달려있어 줄이 달려있어 줄이 달려있어 등에 아 뭔지 아닌데 어 내려주세요 네 저 줄을 가위로 저희가 흠집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될지 아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뛰어 아 뭐가 또 죽겠네 진짜 뭐가 뛰어 뛸 때 말하고 뛰어주세요 자 하나 하나 둘 와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둘 가자 셋 마지막 됐어 너무 가깝다 하나 둘 셋 가자 ㅋㅋㅋㅋㅋ 진짜 엄청 무서워 와 선배님 한 번만 해보시죠 광수 한 번 해봐 광수 느낌이라면 샘으로 뛰는 느낌 아 그래 선배님 한 번 가십니까? 아니 근데 나도 아까 저기 웃을게 봤거든 막상 올라가 보니까 진짜 무서워 연예인들 옛날에 막 버지점프 많이 했잖아 TV보는 사람들은 저걸 왜 못 뛰냐 이러는데 네 개보는 자만이 그지?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요 선배님 아니 딱 그 후로가 뛴 만큼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기계가요 올라가면은 스위치가 탁 하면서 팍 쏟아질 거거든요 아 근데 진짜 무서워 올라가시면 돼요 뭐 차야될 거 아니야 살라고 살라고 뭐 차야될 거 아니야 아니 팍 쏟아 팍 쏟아 팍 쏟아 올라가 보십쇼 와아 아 내려갈 선배님 아아 선배님 사다리도 두칸씩 올라가십쇼 두칸씩 나 이거 못하겠는데 아하하 안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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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구독자 올라가는 구독자 올라가는 속도랑 구독자 올라가는 속도랑 구독자 올라가는 속도랑 구독자 올라가는 더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 빨리 올라가시죠 아니 요만큼 올라갔어요 아 이게 뭐야 다 올라가셨까 아 남자 아니다 남자 아니다 ever 아 올라가셔 빨리 아 아니 빨리 오오 ged 에이 에이 안되야 안되야 안되요 에이 안됩니다 에이 안됨미나 안됨미나 선배님 어 안돼сте ic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줄을 풀어주세요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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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세요 와 나 미치겠네 올라가세요 선배님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봐 나 지금 땀 났어 땀 났어 선배님 여기 나무판에만 서 계시봐 네 아 선배 올라가십시오 시간 없으세요 빨리 나무판에 올라가십시오 선배님 아니 이거 지금 선배 6분째입니다 6분째 빨리 올라가십시오 나무까지만 나름대로 전사의 심장인데 그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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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 올라간다 기둥 잡고 기둥 잡고 오케이 오케이 왼손 놓으십시오 왼손 놓으세요 빨리 왼손 놓으세요 아니 돌 없어요 돌 도연줘 예 아니 좀 하시 좀 하십시오 선배님 너 내려가서 보자 할 때까지 놀립시다 아니 진짜 애송이네요 애송이 너 내려가서 보자 구독 취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키강수TV 구독 취소 하나 하나 둘 자 다시 갑니다 하나 잠깐만 나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니 아 노시라고요 선배님 이렇게 아 예예 안되면 내려가 안되면 안됩니다 내려가게 진짜 남자아니다 선배님 에이 사람 죽겠다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배님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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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빨리 전면 보세요 이렇게 준비 5 4 3 2 1 다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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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선배님 이거 5 4 3 2 1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 하시라고요 안돼 여러분 구독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구독자 수 줄어드는 소리 들립니다 못들어오게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 하하하하 선배님 일단 갈 데까지 가봐야지 절대 내려오면 안돼 뛰어 아 야 이거 못내려야 애송이긴 애송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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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이모가 너무 무서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이모입니까 선배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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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서워요 이게 무섭대요 이게 리얼이에요 선배님 빨리 내려오십시오 뭐하십니까 선배님 선배님 내려오십시오 이제 발 헛디디십시오 그냥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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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 3 2 1 가자 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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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여기도 겁없어요 아니 겁이 문제도 아니라 와 이거 진짜 이거 질인다 등이 지금 다 축축합니다 선배님 아니 이제 저의 마음은 아시겠죠 이제 후배들의 마음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고질라의 마지막에 엠파이어스 잡고있는 그 느낌이었어요 지금 어때요? 안 무서워? 지금?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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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다 선배님 선배님 어? 황채 선배가 이렇게 쉽게 뛰면 저희는 뭐가 되는 겁니다 아니 방학게미나 여치들이 육상필딩에 떨어져서 안 죽잖아 몸무기가 작으니까 우리랑 죽어 와 이거 인정 근데 아니 나 지금 팔이 너무 아파 왜 아프신 거예요? 아니 올 때부터 아팠어 아프다고 얘기했을 때 남자가 여기가 왜 아프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남성들이 알 수 있을 만화 스네임을 많이 쓰다보면 어 본집에는 며칠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요? 얼마다 들어간다고요? 하하하하 구독과 좋아요 또하십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얼굴은 패유인데 하하하하하